첫 번째 뉴스입니다. 소래포구 화재사건 이후 전국에서 모여든 성금이 2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구작업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소래포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화재사건 일주일 만에 기타 의사를 밝힌 성금은 2억 8천 50만원. 대부분 인천 이외 지역에서 온 것들입니다. 롯데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억원을 기탁하기로 했고 여수시청과 여수어시장 상인회가 천만원을, 경상남도가 또 천만원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영업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상인회 쪽이나 저희도 어떻게 구호를 할 거냐.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의 경우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는 3억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인천 지역 내에서는 남동발전이 5천만원, 삼성바이오가 천만원을 재고협회를 통해 기탁할 뜻을 전해온 상태입니다. 남동구는 우선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이나 조업원들의 생기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피해상인들에게 각종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도 1년간 30%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남동구는 등록사업자에 한해서 최대 7천만원까지 12%의 절의대출을 지원하고 무등록사업자는 2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